꼬라기! 안녕하세요! 뀨.. 김! 뀨! 오늘 컨텐츠 어떤 컨텐츠죠? 김재씨? 오늘은 존잘 남친구가 술자리에서 여자들에게 굴리 시장한다며! 제 친한 동생 중에 진짜 잘생긴 사람이 있는데 훈팅을 해서 한 번도 까인 적이 없어! 그럼 깔 수가 없어! 잘생긴 거 인정! 몸도 좋아! 왕자병이 있어! 왕자병이 살짝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섭외한 여자들이 저한테만 호감을 보였을 때 네 그 친구의 반응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꼬라기 어우 추워 시간 되십니까? 조금만 더 물어봐야죠. 아니 괜찮을 것 같아요. 아는 샵으로 모췄겠습니다. 그냥 연기 잘해? 얘들아 가겠지? 재밌겠다. 왜 이장상식 아니에요? 아 근데 어떻게 누구보고 어쩜 말고 오는 거예요? 오빠하고 마음에 들어서 아 진짜요? 네 제 이상형이에요. 지나가다가 봤었어요? 네 지나가다가 심쿵당했어요. 원래 말이 별로 없으시네요. 아니 저 말이 되게 많죠. 많은데 차차 낮을 많이 가리셨어요? 아니 낮도 안 가리는데 차차 튀기거든요. 차차 갑자기 놀라지 마요. 갑자기 차차 근데 얘가 잘생겼다면 훨씬 더 많이 드는데? 아 잘생겼죠? 맞지? 원래 얼굴에 살이 별로 없는 편이세요? 아니면 빼서 네. 아 원래 얼굴살이 원래 없어서 아 그거야 근데? 누구도? 오오오오 한민과? 아니 근데 여기서 다 빼면 안 돼요. 살짝 안 빼면 이 동각이 너무 깜짝 놀랐잖아. 한민과 처음 들어봤어. 아까 보니까 되게 키 커 보이던데? 진짜 나 180 정도밖에 안 됐네. 생각보다 비율이 되게 좋나보다. 다리가 엄청 긴 거 아니야? 어 내가 좀 이거 불편해 지금. 다리 어디래가지고. 콧대가 진짜 높으시네요. 콧대는 아예 내 거고 콧돈만 살짝 있어. 아 콧대가 원래 오빠 콧대인 거예요? 어 콧대는 아예 내 거야. 아 진짜 높다. 오빠는 뭐 하셨을 거고. 저 안 했는데. 고 스톱 게임 알아? 아 네네. 알아요. 이게 마음에 드는 사람들 먼저 고해서 스톱하면 파트너 저 아는 거고 다른 사람들 더 고할 수 있는 거고. 알아요 알아요. 콜 콜 콜 콜. 어떤 파트너가 되는지 똥 씹은 표정 한 게 없기. 아 네네. 오케이. 넣어도 돼. 그럼 이게 첫인상이니까. 고. 오오. 저요? 제가 너무 감상된 고. 우와. 우와. 근데 너는 만약 우리가 연애하지? 너무 집착할 거 같아. 나 고. 아. 솔리. 잘 선택해. 편하게 편하게. 아 진짜. 우와.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스톱. 못생겨고. 왕시업 담고. 발 냄새 나고 입 냄새 나고. 내가 알아. 이 형 여자 만나본 적 한 번도 없는 거 하는 거 술자리에서 많이 얘기했어. 연습 게임인 거 맞죠? 아니야 아니야. 진짜. 평소로 표정이 없어. 어. 괜찮아. 지금 오늘 표정머리 잘 못 해 가지고. 언니 표정. 너 씹었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알아냐 그쵸? 그냥 술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게임에서 술 마시게 할래? 브랜드, 너비! 별빛, 배빛, 성배 둘 오오오 성배, 성배! 별 빛, 3! 별빛, 넷! 성배, 성배! 별빛돌 별빛, 성배, 셋! 성배, 성배, 성배! 별빛, 둘!!! 별빛, 셋! 아아악! 와, 자랑!! 아, 제이빙 난다! 아, 저게보 대수~! ㅋㅋㅋ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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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찍힌 사람 없어 오케이 오케이 어어어어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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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게임 오브 데스! 빵! 신난다! 재미난다! 더 게임 오브 데스! 빵! 저 못살줘 빵! 더 게임 오브 데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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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게임 안 하시라고 하네? 아이고 하고 있어요, 언니. 언제가? 근데 왜 맞아? 안 벌렸네. 나 모자때, 박수. 형, 너 가야 까마자. 뭐 하지? 그냥 마실게요. 한 바퀴만 넣지. 하나 깎자. 그냥 마실게요. 알았다. 나 물새나? 가자. 어디? 싫어해. 나 오늘 운동 갔어. 운동했어? 응. 몇 시였어? 네, 오전했어. 너무 재밌대. 사실 욕택붐 너무 재밌대. 형 놀아. 불이 넣을 수 없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나 좀 이어주면 안 돼? 지금 갑자기 간다고 그러면 얘네도 황당할 거고 먼저 놀자고 했는데. 아, 네. 근데 너랑 머리가 그냥 발로 여기 무릎을 계속 쭉쭉 치더라고. 그린 나이트 맞지? 응, 맞아, 맞아. 쭉쭉쭉 췄다니까. 와, 진짜 영화에서 인사한 일이 있어. 부럽다. 내 게임을 많이 했는데. 어. 노래 한 번 해봐. 노래? 어. 아, 노래 진짜 없네. 아, 빨리 해주세요. 예뻐? 됐어, 됐어, 됐어. 자, 오늘도 저희 4번 방을 찾으신 여러분들께 감상해서 고맙습니다. 어? 아래스 파티에요. 아, 됐어. 그대 마주하는 너는 너무 이쁘고 그때 그 기억이 나를 내놉게 하네 이런 말을 해도 될진 모르지만 내가 나와는 제발 마주치지 마요 더 좋지 않을까요 이제 떨어지는 코 원래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나도 다 보내가 왜 이런 건 없고 하하 Wouldn't she go 아래스 하하 아, 예이이아 아, 세영아 일어나 일어나 너무 너무 좋아 아, 세영아 어, 네이와 자, 세영아 Serge, 자, 세영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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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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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음 우리의 사랑 얼마나 더 멀리 가야 너를 잊을까 아직 남은 그대의 기억이 왜 껐어? 물 아파 가자 이제 정리할까? 근데 아까 나갈 때 서비스 한 주 준다고 해서 그것만 잠깐 먹고 하자 3분 후식 같은 거니까 여보세요? 네 지금 서비스 한 주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맛있게 해주세요 서비스 한 주 왔습니다 이거 엉쳐나 이불님 보이스도 스피커 너는 스피커 나 소리 좁지는 않은데 나의 벌리멀어 이거 좀 처음이라니깐 형 존다시베 재밌었어 형이 재밌더라 오늘따라 내 형이 유난히 재밌더라 이제 제가 넣을 거야 아 맞아맞아 이번엔 진짜 안해 넣으시다 넣으시다 이제 뭘까 아 진짜 자 이해했었습니다 아